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문정리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채권자 취소 소송과 회생 절차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1년 12월 11자 2021마 670이 결정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보조참가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입니다. 재항고인은 은행이고 원래 채권자 취소 소송의 원고였습니다. 그런데 보조참가를 신청했는데 원심에서 이걸 각하해버리니까 대법원의 재항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다시 보조참가를 허용하라는 내용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은행은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 거죠. 이 채무자가 2017년 1월 24일 날 피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빚을 지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9월에 근제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은 2000년 8월 14일 날 자기 채권을 못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 아파트와 관련해 가지고 임대차와 근제당을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아마 피구와 채무자는 특수관계인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권자 취소송을 채무자는 받고 있었죠. 그리고 피구는 소송 중이었는데 이때 이 채무자가 2000년 10월 20일 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제 개인 회생의 경우에 특별한 관리인이 따로 나타내면 안 되고 본인이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채권자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 채무자에 관한 사회행위 취소 이런 것들이 다 회생 절차 관리에 관련 소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채무자는 은행의 취소 소송을 수계, 그러니까 이어받아가지고 자기가 대신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피구를 당대로 부인의 청소로 청구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채권자 취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밖으로 빼달렸기 때문에 이 채권자가 그걸 회수행위에서 돌려놓고 다시 채무자에게 받는 절차죠. 그런데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 되게 되면 이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딴 데 간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걸 부인의 소라고 하는데 이걸 가져와서 다시 전체 채권자에 대해 공동으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구조가 부인의 소와 채권자 취소가 비슷하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 소송은 전부 다 관리인이 수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채무자가 지금 피구와 약간 특수관계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채권자 취소 소송을 담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은행은 이 부인의 소에 자기가 참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보조 참가를 신청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채권자 취소 소송 중에 채무자가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 그 소송은 관리인에 의해서 부인의 소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원고, 채권자 취소 소송의 원고인 채권자가 해당 소송에 참가할 수 없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는가? 변경 안 되죠. 왜냐하면 채무자의 재산이 늘어날 뿐일 뿐 채무자의 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채권자의 권리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채권자 취소 소송 중에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소송이 중단되고 회생관리인이 취소 소송을 수계하게 되는데 이때 수계하게 되면 부인의 소로 변경이 된다. 그렇다면 취소 소송의 그 원고 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의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소송을 처음에 제기를 했던 이 원고는 설령 수계가 된 이후라 하더라도 적어도 보조 참가는 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법문상 보조 참가의 법의 요건상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의 권리관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보조 참가를 안 해준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적어도 이런 경우 그 원고에 한해서는 보조 참가를 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겁니다. 실문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 관련 판례가 있는데 2017년 17다 169 129 판결에서는 파산 선고한 경우 채문자가 파산 선고한 경우에 채권 취소가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 파산 관제인이 수계하고 부인의 도로 변경하고 하나 더 나아가서 이 부인의 소고이기 때문에 파산 계속법원의 전속관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송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2017다 165 129 판결인데요. 여기서도 어쨌든 파산에 대한 경우에도 파산 관제인이 부인의 소고로 변경할 때 수계하게 된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채권자의 원고 원고는 보조 참가를 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고 어쨌든 이 파산과 회생 절차에 계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소송관계와 번역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혹시 실무자의 경우에는 소송 중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재판부가 설령 이걸 놓치더라도 그때 바로 해야지 안 그러면 소송을 또해야 됩니다. 지금 2017다 165 129에서는 그 견속관할 위반으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무자로서는 절차에 관한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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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